안녕하세요 황인협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제가 아주 뜻깊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. 7월 3일 토요일 황인협의 온택트 팬미팅 매거진 H 하이 하이 볼륨 1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.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팬미팅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설레는데요.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7월 3일 토요일 황인협의 첫 번째 팬미팅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안녕